와, 너무 긴데? 와, 너무 어려운데? 와, 너무 어려운데? 뭐였지? 고맙습니다. 저게 기억... 근데 저기 죄송한데 시판분 이걸 보시고 누가 이겼는지 알 것 같아요. 누가 알아보기 나온 건데? 아니, 은하기를 내렸는 거야. 침판이 몰라.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잘해, 잘해. 맞아, 너무 어렵다. 너무 어렵다. 동시에 해서 틀린 사람 찾는 거 아니야? 우리가 심사위원이야? 오케이. 그럼 방향이 헷갈리네? 정연아 심판님 시각 가려서 그러는데 좀 옆으로 나와주세요. 그럼 방향은 감안할게, 우리가. 좋아요. 자, 그러면 렛츠고! 시작! 와, 나 둘이 잘 맞는다. 새끼! 와, 어렵다. 애매하다. 애매하다. 애매하잖아. 아, 오, 오, 오. 우. 알차. 군동하기. 심사위원 컷기年前 일하는 TV. 미안해. 우리 안녕하십니까? 우리 사람들도 looking 보기 때문에... 우리 사람들도 못 알았다. 우리 사람들도... 우리 사람들도... 우리가 일하는 TV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